오늘의 관식 게임. 뮤직비디오 장면 퀴즈. 뮤장 퀴입니다. 잠시 후 LED에 뮤직비디오에 한 장면이 딱 뜹니다. 노래 제목과 가수를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외치는 후 정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오픈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뭐야. 시크릿 주주. 동현. 이정현, 줄레. 실패. 근데 컨셉 그거였어. 신. 벌써 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레, 이정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거 웬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인형, 인형. 인형이 아니야. 인형이 아니야. 인형이 아니야. 인형이 아니야. 인형이 아니야. 쏟아다. 춤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 동현 씨 우리 매번 했잖아요. 어떻게 알아? 가수가. 아니, 매번 바뀌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노래 제목과 가수. 정확히 얘기했어요. 노래 제목과 가수. 동현 씨 무슨 차로 가세요? 운명. 단에 좋은 거예요. 경동시장에서 정말 귀한 데서 다녀온 겁니다. 그리고 간식도 하나 챙겨 가시고요. 뜨끈하게. 사실 요즘 MZ세대들이 약과를 되게 좋아하고 한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요즘 좀 품절 현상이 많이 난다고. 시청자 여러분, 품절 현상입니다. MZ 애들이라고 그랬는데, MZ 애들이. 약과들이 좋아하는 MZ? 약과들이 좋아하는 MZ? 약과들이 좋아하는 MZ? 약과들이 좋아하는 MZ? 약과들이 좋아하는 MZ. 약과들이 좋아하는 MZ. 약과들이 좋아하는 MZ. 두 번째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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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국 씨. 안재연 씨인데. 아마... 안 해. 아! 아! 아니, 그래도 던져만... 해 봐, 해 봐. 아니, 그래도 던져만 줘봐. 비슷하게. 비슷하게라도. 힌트 좀 줘. 일단 K.윌 형인 건데. K.윌 형인 거라고요? 그립고 그립... 그립고 그립... 꼭 그립다, 케이웨. 그립다, 케이웨. 50% 정답. 광희, 광희. 광희. 케이웨쪽 가슴. 제목부터. 실패. 제목부터 해야지. 왼쪽 가슴 케이웨? 케이웨을. 이걸 가져봐요. 광희 씨 죄송합니다. 광희 씨 죄송합니다. 광희 씨 죄송합니다. 실패. 나해. 나해. 오른쪽 가슴 케이웨. 실패. 50% 정답. 그래요? 저게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혼식인데? 편집돼서? 저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거야.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지를 않나. 차 안에 나는 네 향기에 취해. 영영 깨고 싶지 않아.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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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결혼식. 케이웨. 실패. 확인. 광희. 희성.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깜짝이야. 이거 아니야? 깜짝이야. 너무 심하다고. 깜짝이야. 너무 심하다고. 너무 심하다고. 뜨고 싶은 마음이야. 뜨고 싶은 마음이야. 뜨고 싶은 마음이야. 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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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제발. 케이. 케이. 쏜다. 이 노래 아니야. 이 노래. 립싱크, 립싱크 가야 돼. 립싱크. 립싱크 가야죠. 노래 부르다가 잠시 후 경찰 두 분 나와야 돼. 경찰 두 분. 경찰 두 분 나옵니다. 자 이제 끌고 들어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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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끌고 와. 이쪽으로. 내 세상이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야. 정신차랑 지금 또. 차들이 색깔 예뻐. 품위 자체가 약간 품절 현상이에요? 향이 아주.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아니. 워낙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차라리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천천히 드시고. 자. 다음. 보여주세요. 뭐야. 싸이잖아. 빨리 선정하세요. 태현 태현. 연예인 싸이. 덕살. 덕살. 죄송합니다. 낙원 싸이. 그렇지. 실패. 나래. 새 싸이. 실패. 챔피언 싸이. 실패. 다 나온 거 아니에요? 힌트 들어갑니다. 싸이 선배님 노래가 아닌가? 싸이 씨 노래가 아니에요. 싸이 씨 노래가 아니에요. 네? 네? 싸이 했네. 나래. 나래. 어? 어? 잠깐만.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왜? 3, 3, 2, 1.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갔다 와요 그러면 급하면. 겁쟁이. 어? 렉시? 렉시. 렉시. 50% 됐다. 출백. 넉살. 애송이 넉살. 애송이 넉살. 애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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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정혁. 진짜 오랜만이다. 댄서분들 나오세요. 왜 나갔어. 정현 잘한다. 정현 잘한다. 정현. 뭐야. 뭐야 이거. 이제 엔딩 준비하세요. 엔딩. 정현 씨. 뭐야. 엔딩. 뭐야. 정현. 엔딩. 성공. 건전차 들어갑니다. 이거라고요. 정현이 어떻게 알았지? 렉시의 애송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주세요. 어? 뭐 불러. 뭐야. 불렀어요. 뒤에 불렀어요. 자자자. 누굽니까? 후연. 발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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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타인. 보아. 9 around. 뜨고 싶은 사람이다. 대연. cayenne. 발렌타인. 보아. 전담 transformative다. 옛날이 붙였어, 이거. 굴리포나 진짜. 비담 Romania. hésitez asking... 자 마지막 표정. 영광. 성공. 어디 못 맞추냐.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발렛티. 발렛티. 저희 콘서트 때 이 노래를 했었거든요. 콘서트 때 했대요, 트와이스는. 그래서 얘기한 거구나. 보고 싶은데. 내가 눈치가 없었나 봐. 아니야, 아니야. 빨리 맞춰야 먹죠, 맞춰야 먹죠. 회사 가서 폰 나. 태연이 형은 어떤 차 가져갔습니까? 총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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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왔어. 투색.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뮤비. 탔어. 불념덩크. 잘생겼다. 멋있다. 누구야? 지효. 지효. 하이포이뉴즈스. 발음 정확하게 들어볼게, 뭐라고요? 발음 정확하게. 키가 없으니까 이게 나오네. 하이포이뉴즈스. 정답입니다. 몰라. 몰라.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두 스카이 너와 하이킷보위 너와 하이킷보위 너와 하이킷보위 너와 하이킷보위 정답입니다! 너무 잘한다! 달래는 달래 케이팝의 사랑은 유럽의 여왕님 같았어 북유럽, 스웨덴 쪽! 내 여왕님! 멤버가 또 묘하게 남네 멤버 장난... 활발하다 진짜 다혜연씨 여기서 만약에 앉지 못하면 저희도 책임을 묻힙니다 라인들 보세요, 멤버들 보세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화면 주세요 오케이 다현! 내 친구들이야 판타스틱 베이비 빅뱅 실패 나래! 뱅뱅뱅 빅뱅 하연! 굿보이 GD X 태양 태양 천재빌라 천재빌라 가자, 가자 다같이 이게 뭐야 돌아, 돌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성공! 본토 사람 표정을 하고 있던데? 본토 미국 표정을 하고 싶은데? 미국 표정이었어 그리고 김동현 씨는 경고입니다 왜요? 다른 분 다른 분 춤출 때 본인 춤 연습하지 마세요 왜 여기가 뭐 연습 탐지 해요? 아니, 맞지 않는 춤을 갑자기 연습 퍼포먼스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잘 넘기고 싶어서 티나면, 티나면 무슨 말인가 했어, 나 다음 주세요 나, 나, 나 그렇지 뭐야, 왜 때리는 거야, 뭐야? 아, 저는 아는데 아는 건가요? 날라차게 했어요, 날라차게 저건 문에 낀 거야 저건 플라이드키가 아니야?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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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 아니, 문에 낀 거 아니야? 실패! 나래!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진영 실패!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는 건가요 내가 아는 건가요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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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 가수인데 가수겠죠, 뮤직비디오인데 나랑! 재현! 재현! 광희를 외쳐야 되는데 광희! 광희! 재현! 아니, 제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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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제목과 가수 위험한 연출 위험한 연출 위험한 연출이에요 조연출이에요, 연출 정확히 얘기하세요 조연출 연출 위험한 연출 연출 채연 50% 나래! 둘이서 채연 채연 나오세요, 나오세요 정답입니다 누나 거야 이거 가야 돼 볼륨어, 볼륨어 볼륨어 이거 나래카메라야 다같이, 다같이, 다같이 다같이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Here we go Come on Come on Come on No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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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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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소 여러분, 댄스 파티 Let's go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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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밧돌 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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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약간 외국에 나오는 꼬맹이 같아요 토마스 케이팝을 좋아하는 영국 꼬마입니다 영국 꼬마 탭댄스하는, 탭댄스하는 분 같기도 해요 약간 잘한다 어떤 차입니까? 간보 섬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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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죠 간식은 탱댄스까지 다 먹었네 자 다음 탱댄스까지 다 먹었네 품절 품절이었다 역시 MG야 MG, MG, MG 다음 보여 추세 뭐야 4DX 뭡니까 이거 티아라 티아라 아니야? 티아라 티아라인 것 같은데 황희 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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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얘기해서 봐요 목핍 목핍 티아라 제대로 알고 있네 실패 50% 정답 덕살 내가 미쳐 내가 미쳐 그게 제목이 맞나? 내가 미쳐 티아라 맞다 맞다 70% 정답 맞아 앞에가 바뀌었어요 동현 어떻게 미쳐 동현 동현 들으면 딱 생각이 나요 동현 너 때문에 미쳐 너 때문에 미쳐 티아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다시 들을 게 있어요? 내가 미쳐가 들어간다 너 때문에 내가 미쳐입니까? 미쳐가 이거만 하면 돼 여입니까? 어입니까? 그냥 줘 우리말교로기 우승자입니다 미쳐 쳐 여이죠 정답입니다 맞다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출발 잘한다 삼겹자 살다 잘한다 잘한다 오오 오오 cription 거기서 바로 연결, 연결, 거기서 바로 연결,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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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비보이, 거기서 헤드스피, 헤드스피 갑니다. 엄너 Yours, 쌀기, 쌀기. 장면 씩을ЕН losser, 드디어 자꾸 있어야지, 핸드스피. 저기서 헤드스피, 헤드스피 갑니다. 금ү일리ck. Ol, 됐다. 와, 됐다. 금융으로. 清기. 근춤남, 근춤남 아니, 헤드스팬는 원래 근육으로 춤춰요 배운 적도 없어요 아니, 처음 해봤어, 처음 해봤어 우와 배운 적도 없던데 여기서 할게요, 모자 자, 이렇게 해서 김동현은 먹게 됩니다 김동현 먹게 되고요 이제 세 분 남았습니다 광희야, 춤춰야지, 광희야 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여기서 춤췄어, 또 와야 될 거 아니야 고기 잘 만나야 되는데 보여 투석 어? 뭐야, 이거? 어? 어, 나한테,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아, 이거 왜 나오냐, 이거 동현이 형, 입은 왜 저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역할이 찬대서 잤어요, 찬대서? 전반이 찬대서 잤어요? 아, 옛날다 입들아갔다 아니, 갈비가 꼈대 이게 좀 대형 그거였어요, 저거 대형 프로젝트여서 유호성 씨도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동현 씨 표정은 진짜 대형이 아닌데요 저게 굉장히 열받아서 제가 저도 중간 보스로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입이? 어, 열받아서 입이 돌아간 어, 열받아서 입이 돌아간 양아? 이렇게 어? 아기 봐 어? 아기 봐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이비 굿나잇? 베이비 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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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정답 어, 뭐야? 그냥 더 줘, 우리 모두가 오케이, 더 줄게요 어, 가수도 제목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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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수도 제목 가수도 제목이에요? 분명히 줘, 분명히 줘 가수도 제목이에요? 가수도 제목은 뭐야? 가수도요 와치워레임 와치워레임 마이네임 마이네임 어? 하늘 빨랐어요 하늘 빨랐어요 몰라, 근데 너 노래 제목을 몰라 하늘 빨랐어요 베이비 암 소리? 마이네임 정답입니다! 내 친구야, 마이네임 뭐야? 뭐야, 이거 잠깐만, 어떡해 어떡해, 이게 결승전 결승전 이야, 결승전 두 분이 붙어 넋살과 광희, 넋광희 갑니다 넋광희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어? 저 좀비 어? 저 좀비 저 좀비 뒤에 좀비 있고 정연 씨 정연 씨 아까 정연 씨 아까 그 가발 썼던 거 그 정도 아니야? 어? 이걸 몰라? 이걸 왜 몰라? 강희, 강희 트와이스 넋럭 실패 제목부터요 넋럭 넋럭 트와이스 넋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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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는 무금이에요 넋럭 어려워 넋럭이에요 넋럭 넋 넋 넋살 할 때 넋 맞아요 실패 넋살 넋 넋살 실패 넋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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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효 씨 보면 어때요? 오늘 어때요? 지효 씨 보면 유럽 공주님 품격 있어 보이고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우와 우와 확인 우와하게 트와이스 우에 우 뭐라고요? 우에 우 뭐라고요? 우아하게 트와이스 트와이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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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остVIDIA 안무 вал이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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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안녕 촉촉하 exponential quent 왔어 eft 나 우아하게 무뎌 뭘까 탱수가 튀기러 가냐 이거 저 노래 한 번 더 나 말만 하지 말까 나 말만 하지 말까 정답! 오! 점프 진짜 높게 뛰네 정답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간식을 광희가 먹게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나래 형 왜 그래요? 왜요? 왜?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거예요? 저 주전자 가지고 하려고 끄신 분 좀 좋아할까요? 이거 커튜 아마 2개 걸렸습니다